내 너에게 수석 취미 예측을 내려야겠다. 이 기회에 경건 망동하는 거 있어냐! 어이, 반품이 딱 시작! 상약의 시침에 의보까지 열량을 내든지 관하로 가든지. 이 선언은 당지재장입니다. 오랑캠아! 저들어왔다! 살봐! 개수국 의원에서 열 하루간 병자를 본다. 어때? 자비롭기가 부처님이지? 왜 이용어, 다쳐요. 니가 뭘 다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지? 뭘 아무것도 하지 마. 다 놔야 다시 질 수 있는 법. 사는 것보다 죽는 게 가족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왜 살리러 왔습니까, 왜? 맞수록 구할 기회를 주십시오. 침을 못 놓으면 뜸을 뜨면 되고 뜸을 못 뜨면 당약을 쓰면 되고 도망만 치면 해결이 되냐, 이 반품아! 프라이데이 프라이데이 사실 아래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